자 시제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해야 됩니다 중학교 1학년이면 좀 알아야 되는게 영어에 시제라고 하는게 한 7가지 정도가 있어요 뭐 7가지나 됩니까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봐보세요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게 이렇게 있잖아요 시간의 흐름이라는게 이렇게 있는데 이게 시간이 이제 미래고 현재고 과거 형 과거보다도 과거는 뭐라고 그러냐 어 뭐라고 과거 분사가 아니라 과거 완료 그거를 대과거라고 합니다 여기 시제가 그러면 총 몇개냐 4개네요 미래보다 더 먼 미래를 얘기하는 일은 없기 때문에 미래 시점 현재 시점 과거 시점 과거 대과거 시점 이렇게 시점이라는게 있어요 얘는 그야말로 점이예요 점 현재에서 미래까지 가는 부분은 뭐라 그러냐면은 미래 완료라고 합니다 요 미래에 끝날 거야 라고 하는거 과거에서 과거에서 현재까지 오는 애들을 현재 완료라고 합니다 과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하고 있어 뭐 이런거죠 현재 완료는 4가지가 있죠 경험 계속 결과 결과 완료해가지고 쭉 그러고 있어 뭐 이런거 과거에 시작해 2년전에 천안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쭉 살고 있어 이게 쭉 지속된다는 얘기라는거 완료란 말은 대가거란 말은 과거완료란 말이 여기있죠 과거완료도 현재완료처럼 4가지 요거는 면이에요 면 지속 이런 개념이 있어서 면이 됩니다 면 면이라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현재완료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미래완료는 현재부터 미래까지 이렇게 면들이 나오고요 얘는 점입니다 현재 뭘 하고 있다는거 현재로 끝 과거 했었다는거 과거로 끝 과거보다 더 전에 했다고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시점이 4개인가 나오고 완료형의 면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쭉 여기서 여기까지 쭉 여기서 여기까지 쭉 이런식으로 면으로 되어있는게 요런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시제에 7가지를 쓰라 그러면 이거 쓰면 됩니다 이거 그리면 됩니다 모보청이 안나와 얘들아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껄빗하면 그런 말을 하는데 모보청이 안나옵니다 자 동사에 3인칭 현재 단수여 이렇게 되는데 이제 현재 씨를 가는데 아 이거 너무 쉽죠 너무 쉽죠 그러니까 특히 5로 끝나게 되면 ES가 붙는다 3인칭 단수 현재 이제 외워야죠 이걸로 끝나는 경우에 S나 X나 CH SH로 끝나면 RELAXES WASHES ES로 끝나야 되는거 TEACHES 이렇게 자음 다음에 Y로 끝나는 경우에는 Y가 나온다 I가 나온 다음에 ES 붙는구나 해보자 Y에 땡땡하고 I에 땡땡하고 연결하고 ES가 붙는구나 그게 기본인데 해봐지 Y가 I로 바뀌고 ES가 붙는구나 저거 다 아는건데 야 중학교 1학년에 이걸 좀 처음하면 니가 이상한거지 말이 돼 저거 처음 본다는게 해야돼요 그래도 모험 다음에 Y로 끝나는 경우에는 그냥 S만 붙인대요 아 얘는 그냥 S만 붙이는구나 모험 다음에 Y로 끝나가지고 그냥 S만 붙인대요 플레이즈 페이즈 이렇게 되네요 T하고 넘어갑시다 넘어가겠습니다 3인칭 단수 현재 발음을 볼까요 S로 끝나기도 하고 Z로 끝나기도 하고 Z로 끝나기도 하고 Z로 끝나기도 하고 EZ로 끝나기도 합니다 이거 요게 발음기어 얘들아 이렇게 네모 괄호가 되어있는게 보통 통상적으로 국제적으로 쓰이는 발음기어예요 빨리 써라 I, Z 이렇게 발음하는게 아니다 EZ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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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릅니다 좀 이따가 여기다 쓰자 과거에 나올 때 나오는데요 음 저기다 읽었구나 자 보자 얘는 기본적으로 S발음이 되는 경우는 이걸로 끝나는 거 제외한 익숙해져야 되는 거죠 이거 외우고 이렇게 할 상황은 아니고요 따라해보자 스탑스 디팔트 픽스 랩스 랩프스 근데 그렇게 발음하는 사람은 어쩌죠 랩스 이렇게 얘기해요 랩프스를 랩스 해봐 랩스 랩프스 랩프스 F 발음은 줄이는 거예요 랩스 얘는 즈로 발음됩니다 랩스 딕스 드라이브스 브리즈 그런 식으로 발음되는 거고요 얘는 이즈로 발음되는 거예요 이즈 해보자 패시즈 레이지즈 푸시즈 리치즈 익스체인지즈 그렇게 이즈로 발음된다는 거예요 저런 것도 모르고 고등학생 되지 마 얘기했잖아 고등학교들은 안 받는다니까 너무 늦었어 뭘 바꾸기에는 바꾸려면 중학교 때 바꾸고 초등학교 때 바꾸는 거죠 실제로는 중학교 때도 아니죠 현재의 사실이나 현재의 시점은 언제 쓰이는 거냐 현재의 사실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게 있습니다 나는 간호사다 내 아버지는 은행에서 일하신다 얘는 몇 번씩이냐 솔비야 왜 애쓰는 뭔데 그렇죠 이게 되기 시작하면 고등학교 모의고사 어려운 그 모의고사에 주제를 찾는데 되게 많이 도움을 받는 거예요 부사에는 주제가 오지 않아요 수능은 주제를 찾아야 되는데 부사절에는 주제가 오지 않아요 꺽쇠치고 날라가는 부사고 부사절 이런 거는 주제가 오지 않아요 굉장히 큰 거를 해결하고 있는 거죠 1년 뒤에 애들이 어떻게 돼 있을 것 같아 특히 너 빠지고 남아있는 애들이 1년 뒤에 어떻게 돼 있을 것 같아 너가 고등학교 2학년쯤 되면은 내 얼굴이 떠오를 때가 올 거야 그제는 정신 못 차려 현재의 습관이나 반복적인 동작을 나타낼 때 뭐 이런 거 있네요 I lunch at one o'clock everyday 이렇게 됐네요 매일 1시에 점심을 먹는다 몇 전 시기야 오지야 어디다 밑줄 쳐야 돼 ET에다 동사가 얘 아니야 몇 전 시기야 한준아 정우야 몇 전 시기야 이준아 3부위 타 뭐겠죠 얘가 명사니까 애프터는 뭐 해야 돼 이준아 얘는 없는 거죠 시간을 나타내는 애들은 보통 부사라고 해서 없는 거죠 나는 좌안을 싫어한다죠 나는 점심을 먹는다죠 너 1,2,3,4,5,2 시간 되면 고등학교 가가지고 되게 힘들어 무슨 설명하지 이해를 못해 너 나중에 고통을 얘기해도 이해를 못해 John reads books before he goes to bed 이렇게 됐네요 people put on for some money 선진아 얘는 부사절이에요 얜 주제가 주제가 되지 않아요 얘는 얜 주제가 아니에요 하고 싶은 말은 얘야 얘가 주제야 얘를 꺽쇄치고 날리는 걸 할 줄 알면 네가 고등학교 3학년 수능 문제를 풀 때 되게 도움된다고 말을 해도 밑질러누 before는 품사가 뭐니 절과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 너 접속사 아네 이쁘다 아이 사람이 하는 짓이 이뻐야지 접속사예요 절과 절을 연결하는 게 접속사 아니면 관계사 거르나 접속사예요 뒤에 완전 문호입니다 완전 문 불완전 문호는 고등학교 문법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3개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후회하지마 야 비포절에서는 비포절은 몇 텅식이냐 이거는 장호야 히고스토베드 몇 텅식이야 일부야 일부야 왜요 투베드는 꺽쇄치고 날라갈 거 아니야 전명구랑 일형식이에요 그는 간다 끝 침대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몇 텅식인 거야 장호야 3부위 타죠 왜 안 쓰고 있냐 얘들아 쓰면서 해라 왜 이렇게 멍때리고 있냐 쓰면서 해라 좋아하는 책들을 읽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가만히 멍때리고 있으면 얘들아 시간 안 가 봐봐